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특수부는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과정이었고 수사결과입니다. 성력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경호에만 급급한 셀프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 역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 시애프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청담하는 선비보다는 우리의사가 조금 잘 어울린다는 그런...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설거지만 하긴 했는데요. 그 요리복은 좀 입어봤어요. 요리까지는 참아 못해보고... 아주 보직이 좋으셨네요. 거의 꿀보직인데... 보직이요? 그런데 남들이 이틀 쉬는데... 취사병이 취사병... 저는 하루 조금 특이한 그런 거여서... 군대에 맛있는 거는 거기서 다 먹지 않아요? 제가 사적인 얘기를 주의가 할 수는 없지만 맛있는 건 별로 못 먹었고요. 일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태훈 참사에 대해서 현 정권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민주당 당대표로서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아니나 다를까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선이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지점까지는 못 갈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지점에서 딱 멈췄고요. 그리고 전에 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금 현재 법적이... 법은 지금 허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영역에서. 이것만 따져가지고 결국은 죄를 물을 거다. 그러면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가는 무한 책임이잖아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무한 책임이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계속 이런 논리만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2차가 해도 법적으로 뭐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니까 막 허숨없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법 따지는 아주 대표적인 저는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법적으로만 책임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가 권력. 그럼 나중에 특검 당하면 어떡하려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 텐데? 아니 뭐... 지금은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특검도 뭐... 저희 안 겪어봤습니다. 사실은 국정조사도 마찬가지, 특검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런 문제로부터는 다 빠져나가고 하루 이틀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국민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시청자들께서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 지금 유가족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저께 우리 이종철 대표, 이지한 아버님께서 주의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네, 이거 아까 들었는데요. 이지한 아버지, 이종철 대표께서 우리 목숨은 이제 내놨다. 우리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일 되는 날, 참사 100일 되는 날, 2월 4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광화문에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충호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2월 4일 날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유가족들 가서 위로해 주시고요. 100일 되는 날이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 셰프, 오늘 처음 얘기는 이거는 간첩단 사건이. 요즘에 간첩단 사건이 막 터져나오는데요. 또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국민이. 그래도 자꾸만 너무 터져나오니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는 민주화 되기 전에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절에는 간첩단 사건 터졌다 그러면 일면에 대서특비나고 며칠에 걸쳐서 보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좀 크다가요.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나마 언론 보도나 뉴스 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축소됩니다. 일면에서 뒷면으로 옮겨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화가 됐어도 조작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상 살펴보니까 거의 140번 가까운 간첩 사건이 조작으로 나중에 판결돼서 그래요.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이 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는 저희 외에 서울시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분이 그랬고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수지김. 네. 수지김. 이게 오공에서 했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었고.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이 일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유럽 간첩단 사건 그래서 대학 교수. 심지어 이때는 공화당 국회의원도 예를 들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1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이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기춘. 이분이 아까 그때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네. 비서실장이었던 이분이 중정의 대공수사국장일 때 이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조작 작품인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정치적인 음모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구나. 사실은 아시겠지만 간첩단 사건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게 안보 문제고 정보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들만 가서 비공개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심지어는 언론들도 정확하게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언론이 확인 취재를 할 수가 없죠.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팩트냐 아니냐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꼭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한참 흘러서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의 어려움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정원이나 안보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 집단들이 아닌 이상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속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원래 사실은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언론이 감시견이잖아요. 왓치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이 역할을 못해요. 받아쓰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눈을 뜯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간조선 아 주간조선 믿을만 하잖아요. 이런 의제에서만큼은 저는 월간조선이 판쳤는데 이제 주간조선이 앞장서는군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간첩단 활동 한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합동 군사예술 중단 이런 요구를 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투쟁 주한미군 철수 제주 해군기지 강정에 있는 해군기지 폐쇄 등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게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는 술책이다. 거의 그대로 받아쓴 것 같아요. 이게 간첩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들을 좀 밀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건 사실은 과거에 계속 진보 진영에서 해왔던 왜냐하면 평화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봤을 때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은 남북된 일이에요. 이건 꼭 북한하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한글이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진보 또는 평화운동 하시던 분들이 주장했던 거고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논리들을 들어보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촛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가시죠. 이런 논리라면 두 가지죠. 저희가 간첩의 지령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가 돼서 여기를 나갔다는 논리 아니면 우리가 간첩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는 술책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게 국민들 대다수 한국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간첩인가 또는 간첩의 지령을 받은 우리가 세뇌돼서 바보처럼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간첩이라고 하면 들어와서 잠입해하고 고급 정보를 캐내고 그것을 북한에 갖다 주고 뭐 교란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급 정보도 보니까요. 진보당의 핵심 당원 뭐 분해결성 사항 후원의 명단을 수집하여 보고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보당을 찾아보니까 이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의원을 당선시켰더라고요. 지방의원들을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원내 한속도 없는 원외정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정의당보다 약진한 그런 진보 정당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핵심 정보? 국가를 흔들만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진보당,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전농, 총연맹 뭐 이런 데를 잘 포섭을 해내 이런 논리인데 화물연대 때려잡는 거 이런 거 보면 화물연대도 간첩이 없었나요? 아니 뭐 촛불집회에도 지금 간첩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게 핵심 정보? 아무리 봐도 주간조선 기사예요. 주간조선은 위대해요 원래.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호흡숨이 쳐진다고 해야 되나? 아 내용만 봤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예를 들면 청와대로 암약을 해가지고 청와대 무슨 기밀정보 아니면 군부 예를 들면 이런 데를 국방부에 침투해가지고 고급 정보를 빼돌렸다든지 이런 정도가 나와요. 아니 근데 그거요. 간첩단 파견해서 할 필요 없어요. 무인기 한번 쫙 지나가면 다 하는데 고급 카메라로 고성능 카메라로 쫙 지금 다 무인기 뭐 청와대 어디 있는지 다 알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미인기가 다 찍어봤는데 대통령실까지 다 찍어봤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버 해킹 해서 쫙 그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우리날 언론에 언론이 다 보도하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보고서 이게 간첩단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좀 너무 좀 가볍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기소됐거나 재판을 한다고 하면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나오겠죠. 우려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근데 저희가 봐서는 아주 표면적인 아주 지금 몇 가지 몇 가지 의심스러워진 게 일단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21년 말인가요? 민주당 주도로 해서 국정원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이라는 이 권한을 이게 간첩 잡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경찰청으로 넘기는 근데 이걸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경찰도 훈련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과거에 워낙 조작을 많이 했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이다 해서 민주화 투쟁 운동을 억압하는 국내 정치 개입 용어를 엄청 많이 썼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바로 시행 안 하고 2024년 1월,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을 했어요. 아 1년이 남았구나.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작년 벌써 11월 말인가요? 네. 고수진영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엽니다. 여기 이제 누가 축사를 보내냐면 누구예요?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라고 그 유명한 북풍사건 아시죠? 아 맞아. 예 그 북풍사건의 주범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축사를 딱 보내고 어떤 자리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아 대공수사건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과거에 용사들이 뭉쳤구나 그냥. 전두환 때 해먹던 용사들이 와야 뭉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해줘요. 또 조선일보야? 예 보도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여당에서는 보니까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건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간첩을 잡았는데 잡았어요. 그런데 대공수사건 유지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이렇게 아주 외끄럽게 연결되진 않아요. 왜요? 아니 간첩을 잡았다. 간첩을 잡았어요. 잡았어. 뭐 이제 국정원의 경찰하고 같이 잡았죠? 잡았잖아요. 잡았어요. 그런데 아니 제 말은 이거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건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 꼭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네.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발표가 되고 여당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1년에 흐름이 딱 잡히네. 조선일보가 보도해주고 조선일보가 또 해주고 이게 표면적으로 해간이 먼저 이렇게 일단 한 가지가 잡히는 게 있고 또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네. 이게 간첩단 사건 터지고 나니까 나오는 게 네. 이게 북한을 성토하지 않아요. 보수 진영에서. 왜요? 북한 얘기는 그냥 자연히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는 걸 정리해버리고 실제 이걸 어디에 쓰나 보니까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거기 간첩이 있어요? 아니 뭐 인원이더라고요. 아 저기 뭐야 김병주 의원 그 무인기 뚫렸다 폭로한 거 아니냐 북한 대통령했다 북한 대통령 한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이거더라고요. 간첩이 암약하도록 내버려뒀다 때려잡지 않고 이런 용어로 1차를 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뭐 했으냐면 좀 전에 대공수사건처럼 국정원이라든지 저는 이제 안보 이익집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안보라고 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게 일종의 미국은 이제 세계 이제 해계문이 패권국가다 보니까 군산복합체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일종의 이게 안보복합체 같은 거라고 좀 보는데 하여간 안보장사로 이익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이익 마지막으로는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근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1년에 이 수사 내용을 보니까 어린 막 초등학생 어린이집 가야 되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한테 뭐 부모한테 뭐 예를 들면 부모를 뭐 수사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병원을 가는 거를 막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피가 아직은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직은 예를 들면 이제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첩이라고 하는 걸로 딱 규정을 내려버리면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쁜 놈이야. 빨갱이야. 그렇죠. 이놈은 우리 대상이야. 근데 이런 걸 방치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타자가 시키는 거죠. 완전히. 장애인 이동권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 이동권을 못 지켜주면 언젠가는 우리 이동권도 위협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 여기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 박자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그 영화 케이블TV에서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고정 간첩들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다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지. 경제적으로도 뭐 미국 북한하고 경제적 차이는 엄청나게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료가 있다. 지금은 조금 이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고첩 간첩이 동화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살아버려. 그래서 북한에서 또 내려와서 너 나쁜 짓 했지 사살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격차가 물론 옛날 70년대라든가 이럴 때는 고정 간첩들이 왔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남북 간에 평화무도도 상당히 조성되었던 정권이 있었고 간첩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간첩? 간첩이 와서 이재경 박사한테 접근해서 이재경 박사 우리 저 말이죠. 이거 같이 하세요.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일성 주최사상 믿읍시다. 그러면 그거 옛날 거 왜 내가 왜 이러고 나 살기 좋은데 그럼요. 지금 북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죠. 나라 간의 관계니까 저희 나라에 북한만 있겠습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있겠죠. 회사관에서 암약하는 사람도 있잖아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컸냐 저희도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아직도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거 보면서 국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거 같아. 이게 보니가 좀 저질이야. 저질이야 진짜 국민들이 저질이지 저질이야 이거 저질이야 진짜 그럼요. 근데 딱 제가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 뉴스 찾아보니까 뭐 웃긴 얘기 많더라고요. 엔화가 발견되면 수사를 했다가 엔화가 발견되면 아 이게 북한에서 저기 무슨 자금 받은 거 아니냐 여행 자금 준비한 가족 여행 가려고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 찾아놓은 엔화를 북한에서 받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엔화를 일반 국민이 가진 거가 어렵지 그렇죠. 그럴 땐 엔화가 발견되면 설명력이 좀 있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집에 엔화 다 간첩입니다. 한 절소 가서 언제쯤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 다 간첩이에요. 저는 걱정이에요. 무인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역량이 없나 여기에 미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쓰기 검찰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검찰에서 검찰 발 뉴스도 취재를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몇 군데 안 되죠. 몇 군데 이런 언론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했잖아요. 단독형 특정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국민들 불안감 조성했죠. 정권 보위 안보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첩 조작 이게 조작인 게 밝혀져서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간첩 사건이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은 다 최소한 유가족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한테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언론이 흉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집단적 왕따 시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 반에서도 왕따를 당하면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가족 전체를 전부 다 저 집안은 간첩 집안 빨갱이 집안 수십 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한테 언론인 제도 사과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국민의회가 지금 삶이 너무 불안정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발 더 큰 불안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라. 삶이 너무 힘드니까 더 힘든 거 더 불안한 거 이런 걸 자꾸 등장시켜가지고 야 지금 괜찮아 이런 건가요 이거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정부 들어와서 자꾸 하는 게 수사 뭐 이런 게 다 정치를 다 대체해 버리고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수수료 맡았죠. 기본소득 문제 다시 얘기하겠다는 지금 사실상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는 어떤 말씀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기본소득론을 들고 나와서 한국사회에 좀 충격을 줬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조성장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정도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점이었는데 야 이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파격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대선을 거치고 또 그 사이에 보완이 되면서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주택 그다음에 기본금융 이라고 하는 3대 기본시리즈로 확장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을 보면 기본주택은 지금 공공주택 공급이 공공주택이 저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만 두고 있다 보니까 평수도 너무 작고 내부도 엉망이고 이래서 국민들 눈 높이 안 맞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거 기본주택이다. 라고 해서 정책을 했던 거고 기본금융도 저희 청년들은 많이 느끼고 서민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원룸 보증금 한 300만원 500만원 이런 거를 빌려 그러면 이 금융거래가 없고 소득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소득이 좀 애매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곤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은 신용도가 낮은 국민들한테 한 천만원 정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로 해서 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금융적분성이 억제되어 있거든요. 금융의 적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었는데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기본사회라는 맥락이죠. 그래서 신년에 보니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 지금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삶만 보장하겠다는 거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만의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은 삶의 질, 행복, 저출생 고령화, 자살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사실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저녁에 있는 삶 그것도 오래전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저녁에 있는 삶도 대표적인 워라벨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너무 원하는 이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간은 계속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 리더들은 계속 성장 이런 얘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치무대나 한국사회에서 더 불편한 존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저는 있던 것 같아요. 기득권들은 너무 싫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거든요. 너무 싫어. 그렇죠.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로 성장도 최저임금 높이겠다는 건 당시 타격이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저임금 임금 조금 만지고 일 많이 시키고 장시간 노동에다가 지었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임금을 높여주면 그게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선순환 할 거다. 이것도 파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겠다라고 한 논리를 깔고 있었는데 기본사회로는 그것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이나 한국에서나 파격이죠. UN OECD처럼 그럼 이미 전 세계 삶의 질 행복도 조사 저희 통계층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지 이게 무슨 좌파 무슨 빨개 국정원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조작이 전혀 그런 논의가 아닌데 실험문 대선 때 얼마나 몰아쳤어. 이 좋은 내용을 그럼요. 근데 저희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다. 맞지.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저는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기본교통은 어떠세요? 아 좋네. 뭐 장애인 이동권도 문제지만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읍내에 병원을 못 가세요. 버스가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은 차가 없잖아요. 농촌 지역 청년들은. 근데 버스가 없으니까 친구를 읍내 시내에 나와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안 살죠. 안 살지. 도시로 떠나야 되겠죠. 기본교통 필요해요. 기본 서비스 어떠세요? 이번에 저희 코로나19 겪어보니까 그냥 요양보호시설에 있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 돌볼 사람 없으면 엄마가 우물을 흘리면서 일을 그만둬야 되고 막 발달장애 부모님이 자녀들이랑 같이 자살을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경계선 지능이 느린 학습자 또 요즘 나오는 영케어러 젊은데 이제 노모를 어르신 돌봐야 되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간병살인 우리도 이거 없을까요? 저 있을 거라고 봐요. 돌보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도 가품 나오잖아요. 죽이고 자수하고 이런 거 없으려면 이런 눈물 나는 사연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집집마다 없습니까? 집집마다 치매 어르신 돌봐야 되는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아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죠. 저희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뭐 지공거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것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니죠. 저는 사실은 기본 시리즈가 더 확장되고 더 훨씬 넓어져야 된다. 지난 대선 때 0.7%만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 텐데 달라졌을 거야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표 하나가 한 표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게 제가 지난번 대선 거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해야지. 간첩 조작 맨날 수사 기소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좀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어디에선가 해야죠. 근데 그게 정치의 주요 무대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놓고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정착했지만 네 뭐 그럼 뭐 양쪽이 다 여야 모두 강경파 때문에 극단을 치닫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언론이 그냥 받아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기계적이다. 양비로는 저희 지겹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은 좀 얘기 좀 하는 사람은 강경파야. 어? 이재명 응원하는 사람은 강경파야.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도 못해. 그냥. 아니 그것도 있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통하자 협치하자 영수회담하자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여는 넓긴 하죠. 근데 뭐 여당 야당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검찰도 정치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균형 구조가 명확한데 양쪽이 다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이 정치 혐오만 국민들이 국회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알겠어요. 제일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만 욕하는데 저는 이걸 왜 국회만 욕하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지금 청와대가 다 여당에 당내 경선 다 개입해가지고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이 거의 매일처럼 정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너무 멋있게 양변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기계적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셰프 우리 이재현 박사님이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좀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빨리 끌어내리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 순서가요. 민주당의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강경파 김건희 씨와 대통령에서 싫어하는 강경파 장경태 최고위원이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장경태 최고위원 줌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